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뭐 없었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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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서대로. 순서대로 샀다고요. 누가요? 이 사람은 한국말도 잘 못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두면 얘기 좀 할게요. 방송인데. 여기 무슨 귓속말도 아니고. 카메라가 면대는데. 뭔데요, 어머니? 뭔데요? 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영어 하셨구나? 아니, 영어는 아니고. 왜? 얘기해 보세요. 양심 고백을 해 보세요. 양심 고백해요? 양심 고백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귀에다 두고 양심 고백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말씀하세요. 얘기를 해 보세요. 옮기자마자 오케이 오케이 했어요. 아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됐어요. 고맙습니다. 표현 방식.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고기 물결 붙으면 외국어거든요. 아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양심 고백은 괜찮아요. 네, 양심 고백 괜찮아요. 멋있어요. 나는, 나도 무슨 애가 표정이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근데 언니 진짜 착하다. 3화 영상. 3화 영상. 3화 영상. 3화 영상. 3화 영상. 3화 영상 썼나 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줘 봐, 줘 봐. 잠시 저희도 그러면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타이밍에 이 판 전에 이 자개 타이밍 전에 오케이를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셔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희가 혹시 뭔가. 전판이라고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미? 그러면 상품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삭감하는 방향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아예 다른 얘기 같은데. 이거는 양심 고백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신 거예요. 이거는 양심 고백이 아니라요. 이거는 언제를. 저희가 사실은 저는 극초반 때 혼자서 오케이라고 삭 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뒤를 한 번 돌고 다시 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는 지금 기억이 없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부 조정합니다. 안유신이 오케 하고 나서 저를. 쳐다봐서 제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희는 쓰레기예요. 저희는 쓰레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쓰레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양심 고백. 오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윗. 하고 한 번 더 번지시고. 오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좀 더. 한 번 더. 잉. 한 번 더.